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 제이아이테크 바로 이어서 볼게요. 우선 어떤 기업인지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수요예측 결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아이테크의 사업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반도체, 특수가스, 포토마스크케이스, OLED 유기재료, 반도체와 특수가스, 그리고 PMC가 주력 제품인데요. 반도체 사업 부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반도체 공정 중에서 방막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인 프리커서를 생산합니다. 프리커서는 원하는 물질의 방막을 웨이퍼에 증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재예요. 이 중에 회사의 주력 제품인 실리콘 프리커서는 국내 최대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포토마스크케이스 부문인데요. 포토마스크란 유리기판 위에 미세회로를 형상화시킨 것이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를 새길 때 꼭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JI테크는 이 포토마스크가 제조 공정 중에 이송될 때 사용되는 보관용 케이스를 제작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이 3% 정도밖에 안 돼서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계속 수입해왔던 정전기 방지용 PMC 소재의 첫 국내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수가스 부문을 보시죠. 특수가스는 보니까 JI테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의 특수가스 업체 B사로부터 특수가스를 사와서 국내 특수가스 완성품 생산 업체에다가 공급을 하는 형식이에요. 자, 우선 B사가 공급하는 특수가스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통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국내에 어떤 회사에 유통을 하느냐? 올해 8월에 T사와 월별 최소 구매수량 확약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1년 단위고 1년 뒤에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또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업 부문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러시아 B사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특수가스 공급망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하면서 지금 특수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계들이 특수가스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JI테크의 역할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EU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또 강화가 되면 교역 자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입해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I테크도 국내에서 특수가스를 직접 만들기 위해 이번 공모자금 중에 대부분을 특수가스 제조하는 플랜트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사업 분야별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적 한번 보시죠. 꾸준히 수익을 시현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해요. 특히 2022년 상반기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액을 이미 훨씬 뛰어넘었어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모두 마찬가지죠.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급증한 걸까요? 네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바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특수가스 부분의 매출이 잡혔더라고요. 137억 원이나 잡히면서 매출 비중 43.9%를 차지합니다. 근데 과연 특수가스 사업 부문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매출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모가 산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년 상반기 연안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거든요. 22년 상반기 실적은 누가 봐도 갑자기 너무 좋았죠. 특수가스 매출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 사업 부문에 대해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느끼는데 이게 반영된 순이익을 연안산 시킴으로써 적용된 순이익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주당평가가액 2만 924원에 공모가 상단 기준의 할인률 23.53%가 적용됐어요. 할인률 마저도 높지가 않죠. 결국에 수요예측 결과 경쟁률은 616.7일 때 일로 아주 최악은 아니지만 좀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고요. 탑 머티리얼, 핀텔, 산돌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확실히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가를 좀 안 좋게 봤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안 좋게 봤다기보다는 의견이 갈렸다는 거죠. 상단 이상의 비율이 65.77%, 수량 기준 65.77%이기는 한데 하단과 하단 미만의 비율이 참여 건수 기준으로 보면 42.54%나 됩니다. 즉, 참여한 기관의 거의 반 정도는 하단이나 하단 미만을 적어냈다는 뜻이에요.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확 갈렸다고 보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0.55%,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나 아쉬운 수요예측 결과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상단인 16,000원에 결정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액면가 100원이에요. 공모 금액은 약 277억원, 시가총액은 약 1,31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뉴로메카와 마찬가지로 환불까지 4일이 걸리고요. 상장일이 현재로서는 두 종목이 겹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뉴로메카로 좀 자금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세 증권이고요. 그리고 구주매출이 있습니다. 구주매출 5.78%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구주매출의 주체가 바로 함석헌 대표이사더라고요. 대표이사가 이번 공모를 틈타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판다?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공모가 기준 대표가 16억원 정도를 손에 주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유통 가능한 물량은 32.76%, 기존 주주 비율 11.67%가 존재하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430억원 정도예요. 다 애매한 수치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 주주는 인천창조경제혁신펀드라는 벤처금융인데 이거는 UTC인베스트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에 인천창조경제혁신펀드를 활용해서 15억원에 투자했다고 해요. 투자 당시의 기업가치가 125억원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1311억원이니까 6년 사이에 몸값이 10배 이상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써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엑시트할 것 같아요. 공모가에만 팔아도 엄청나게 수익이니까. 정리하면 경쟁률 낮고요. 무엇보다 신청가격 분포표상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적어낸 기관이 비율로 42.54%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밴드 상단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조금은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0.55%로 매우 낮잖아요. 시장 분위기를 좀 감안해 준다면 밴드 중간 정도에도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대표이사의 구주매출에 있어서 더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엑시트할 벤처금융, UTC인베스트먼트가 JI테크한테는 매우 은인같은 투자사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엑시트할 수 있게 공모가를 좀 높였나 싶기도 합니다. 유통가능 물량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조건이 비슷한 공모주를 우선 뽑아 봅시다.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확약 비율이 5% 미만이면서 유통가능 금액이 400억원에서 500억원대였던 종목들을 찾아봤어요. 보시면 플라즈맵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통가능 금액이나 시가총액 규모, 수요예측 확약 비율 이런 조건들이 보시면 QRT하고 그나마 가장 비슷한데요. QRT가 상장하기 전이라서 참고할 수가 없다는 게 아쉽네요. 그리고 JI테크와 비슷하게 공모가를 산정할 때 2022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기업이 있었죠. 최근 산돌, 산돌이 상반기에 잡힌 일회성 수익 때문에 공모가가 좀 고평가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매일 상장하는 산돌의 결과도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산돌은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40% 가까이 올라가면서 유통가능 금액이 매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상장일에 수익 낼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반면에 JI테크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확약 비율이 낮으니까. 자 넘어가서 이론적인 주가 참고용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먼저 산출을 했습니다. 비교 기업들의 퍼도 최근 4개 분기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그러면 주당평가가액은 14,332원으로 도출이 되거든요. 공모가 16,0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이에요. 반면에 회사 측이 제시한 대로 22년 반기 연안산 순이익을 적용을 한다면 주당평가가액은 19,49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22% 수준인 거죠. 근데 사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특수가스의 계약을 올해 8월에 맺었으니까 내년 8월까지는 어느 정도 매출이 계속 잡힐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커지지 않는다면요. 그런 측면에서 22년 반기 연안산 순이익을 적용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겠다 싶기는 한데요. 주식 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고 저도 불확실성 있는 건 좀 꺼려지니까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업 부문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존재하니까요. 결과적으로 기준을 잡기 좀 어려운 공모주였어요. 그래도 반도체 프리커서와 포토 마스크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이기는 한데 수요 예측 경쟁률도 낮고 의무 부유 확약 비율은 더 낮습니다. 또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22년 상반기 연안산 실적을 적용해서 아쉬움을 남겼고 수요 예측 결과에 비해 밴드 상단의 확정을 지은 것도 좀 아쉬웠어요. 유통가는 금액이나 시가총액 규모는 그냥 애매하고요. 또 뉴로메카와 동시 상장이라는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대표이사의 구주 매출이 존재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왠지 계속 조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뉴로메카에 집중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4개 분기 순위 기준으로 계산해봤던 주가가 공모가의 마이너스 10% 정도였으니까요. 손실이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래도 최근 공모주들처럼 수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참여해볼 의향이 있는 분들은 균등만 해보시던가 하시고요.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서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